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네스프입니다. 지아지아 근데 나도 일본에 가보고 싶긴 하다. 저도 얘기를 했다시피 일본이 최고다 이런 부류 나이인데 일본에 가보면 구경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구경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아키아바라 그쪽에 길거리도 한번 구경해보고 싶고 온천도 체험해보고 싶고 유카타? 유카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기도 하고 메이드 카페는 관심 없어요. 절대 관심 없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거 말고도 여러가지 문화가 엄청 관심있는 게 많았었는데 그 관심있는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 없어져가지고 요즘에는 좀 체험해보고 싶은 거? 경험해보고 싶은 거? 이런 게 좀 줄기는 했죠. 루미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아지아 직종 때문에 못 간다니 그거 지금 나 뼈 때리는 말이죠. 아 아 산적이 받았어. 갈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갈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만큼 좀 무리를 해야 돼서 그렇지. 무리를 해서 가야 하니깐 그렇지. 갈려고 하면 갈 수는 있어요. 그 무리가 조금 많이 그거 해서 그렇죠. 어 근데 그리고 그 그렇게 무리를 해가지고 어 갈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한 무리를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올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죠. 당연히 가겠는데 제가 무리를 해가지고 시간을 번다 해도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그게 좀 걸리는 거예요. 아마 좀 무리를 해서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오잖아요. 아마 한 2주 동안은 제가 방송 켜지도 못할걸요. 방송을 켜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리해서 갔다 오는 건 한 2박 3일로 가게 될까? 그것도 그 시간이 넉넉한 2박 3일이 아니고 있잖아요. 조금 출발 시간도 늦어지고 복귀 시간도 좀 빨라지는. 빠르게 복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2박 3일로밖에 제가 가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돈은 돈대로 쓰면서 진짜 여유있게 둘러볼 수 있는 시간도 하루밖에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생기겠죠. 나중에 언제가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젊을 때, 최대한 덜 늙었을 때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한데 한번 최대한 덜 늙었을 때 해외여행도 그럴 때 이제 한번 갔다 와야지 젊은 택이 객기로 여러 가지를 올려 막 하러 댕기고 이렇게 되지 나중에 조금 더 나이 먹어서 가게 되면은 솔직히 자유여행은 좀 힘들죠. 뭐 가이드 껴서 가든지 그렇게 하게 되겠죠. 단체로 가는 거 예전 진짜 제가 어릴 때는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가는 배낭여행 있잖아요. 배낭여행이 꿈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을 이제 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시간도 그거 하고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이제 꿈도 못 꾸고 정년퇴직 후 그러게요. 그렇게 될까? 정년퇴직 후에나 가게 될까? 그렇게 되면 정말 근데 그때가 되면은 솔직히 말하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가 되면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안 가. 내가 더럽어서 안 가. 씹 이러면서 내가 더럽어서 안 가 이러면 그깟 일본이 뭐라고 거리도 얼마 안 되고 바로 옆에 있는 이 일본이 뭐라고 내가 더럽어서 안 간다 이러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안 가보게 되면요. 지금도 이게 조금 많이 빠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무작정 가보고 싶다 했었잖아요. 무작정 가방 배낭여행식으로 갖고 막 한 바퀴 다 돌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라도 이렇게 좀 자유여행식으로 숙성만 정해놓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는 그냥 여행사 껴서 가는 패키저 여행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정령 퇴직하면 그건 효도관광이지. 그때는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더럽어서 안 가. 어 맞아요. 국내 여행도 힘들죠. 그리고 난 그런 생각도 솔직히 진짜 조금 있긴 있어요. 제가 국내 여행도 거의 안 가봤거든요. 국내 여행도 솔직히 거의 안 가봤는데 왜 그렇게 일본에 좀 더 집착을 하게 되는가 그거를 모르겠어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난이도의 차이 때문인가 아니면 희기도의 차이 때문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도 여기저기 국경하려고 다니다 보면 구경할 건 많을 것 같긴 한데 아 저 서양 그것도 있어요. 저도 어 제가 스무 살 때는 서양 여행을 가보고 싶었거든요. 저쪽에 유럽 유럽에 나폴리 쪽하고 베네치앙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면은 LA하고 LA 그 좀 잘 사는 사람들 동네 있잖아요. LA하고 그 다음에 그 헐리우드 쪽 그쪽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호주 호주에 가서 코알라도 보고 그 이렇게 야생동물도 구경하면서 이렇게 놀고 싶고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어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여행을 가고 오 그래 뭔가가 해외여행에 가고 싶다는 그 생각이 왕창왕창 이제 무릎무릎 어마어마하게 쌓여가다가 어 진짜 그거 한 욕구불만이 생길 정도로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욕구불만이 생길 정도로 막 쌓여가다가 어느 기점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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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요.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전 미국도 별로 가기 싫고 어 유럽도 별로 가기는 싫고 호주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 생각은 있어요. 호주는 그 코알라보러 코알라보 이런 동물을 보고 싶어 만져보고 싶어 음 그 다음에 아무리 가깝더라도 이상하게 또 중국은 또 이제 별로 가기가 싫고 이상하게 중국은 정이 안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가면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일본 쪽만 이제 조금 가고 싶은 마음이 그나마 좀 남아있는 거인 것 같아요. 어차피 솔직히 가깝잖아요. 음 음 아마 그런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본도 이제 바로 옆이면은 가도 보면 해외여행은 해외여행이니까 바레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지아지아 요즘 이렇게 나이를 먹고 나서 드는 생각이 치안이 좋지 않으면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져요. 응 가고 싶지가 않아져요. 양궁님 그 배 타고 가려면은 여기 부산에 와갖고 타세요. 부산에 와가지고 배 타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부산에서 계속선 타잖아요. 일본까지 몇 시간 안 걸려요. 몇 시간 안 걸려. 응 나이 더욱 늘어나기 전에 아 무리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2년 전만 해도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댕겼거든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일본을 못 가나 이러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이러면서 지금 제 나이가 되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갑자기 돈이 급해지는 시기가 생기면 이 단위가 갑자기 급해지는 필요한 돈의 단위가 엄청 커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급한 돈이 생기게 되거나 이러면 몇십만원 이 정도 였잖아요. 요즘에는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한 집에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이게 몇백만 원이 돼요. 몇백만 원인데 이거 근래에는 갑자기 필요한 돈이 이렇게 되면 몇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몇천만 원이 몇천만 이런 일이 한두 번 발생하고 나서 보니까 뭐랄까 한 번에 갑자기 큰 돈은 잘 못 쓰겠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현실 그래서 보면 현실 타입이 필요한 건가 봅니다. 이래서 가고 싶다 하지만 뒷감당이 무섭다 가고 싶은데 뒷감당이 무섭다 우회야 되누 나도 20대였으면 아니면 30대 중반까지만 됐었어도 까짓 거 그냥 갔다 오는 거지 라면서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문화 이런 거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어릴 때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해보라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이를 조금씩 더 먹고 사회하고 타협이 필요하고 현실하고 타협이 필요해지기 전에 이제 한 번 이제 뭔가를 하기 전에 이것저것 이것저것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지기 전에 너무 많아지기 전에 한 번 갔다 오세요.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하고 싶은 것도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플래그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아지아. 양코님 지금 유럽이 가고 싶다는 그 생각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 힘들지도 몰라요. 지금은 이제 가고 싶을 때 이제 돈만 생기고 시간만 생기면 이제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유럽에 가려면 일단 비행기 값도 100단위로 필요해야 될 거고 유럽에 가면 물가가 비싸고 물도 사먹어야 되니까 물도 사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필요한 자금도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양콩님 지금 언어의 장벽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언어의 장벽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양콩님도 현실과의 타협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양콩님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다가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 따지다가 나중에 가면 그렇게 따지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제 회사에 제 아는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유럽여행을 갔다 갔대요. 그냥 젊은 마음에 젊은이의 패기로 그냥 무작정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영어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수업시간에 배운 거 정도는 조금은 떠듬떠듬 활용할 수 있는 정도 그래가지고 책 하나 들고 핸드폰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플 번역도 해오고 떠듬떠듬 얘기를 떠든지 이렇게 하면서 숙소도 잡고 게스트하우에서 지내면서 같이 게스트하우에서 지내는 외국인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 어디 나라에서 왔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같이 술도 한 잔 먹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렇게 언어의 장벽 언어 장벽 돈 시간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현실을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하고 이제 타협점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냥 젊은 마음에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양콩님 벌써 그 나이에 벌써 어떡해 근데 그만큼 나이가 어느 정도 그거 하지 않다는 거지. 아이고 내 나이가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 양콩님 요즘 그 젊은 어린애들은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일해요. 일하면 한 달에 그래도 짧게 일을 해도 어느 정도 이상 일하면 일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은 받잖아요. 그 돈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최대한 최대한 모아가지고 한 300 500 500만 원 다섯 달 여섯 달 반년 걔네들은 1년을 거쳐서라도 여행을 가고 싶다는 목표 하나로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걸요? 해가지고 한 몇백만 원 모아가지고 그 뒤는 생각을 안해요. 그냥 뒤에서 생각도 하지 않고 갔다 오고 나서 일은 난 몰라. 갔다 오고 나서 일은 그때의 내가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의 나는 모른다 라는 생각에 무작정 이제 가는 거예요. 무작정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게 젊은 사람들인 겁니다. 젊은 겁니다. 그게 젊은 거예요. 응, 맞아.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고 현실을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들어간데 돈이 얼마나 들고 시간이 얼마나 소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양콩님 언어장벽 이야기했었죠. 언어장벽. 걔네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책 보고 간단한 소통은 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할걸요. 젊은 애들은 1년이나 일을 하는데 아직 여행을 가려면 1년이나 남았는데 양콩님 이제 일본어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1년도 안 돼서 일본인들하고 VR채단에서 대화가 가능할 정도까지 이게 실력이 되셨잖아요. 물론 근데 물론 이제 개인에게 그거 주어져 있는 주변 환경 생활 환경 이런 거에 차이가 있긴 있을 수는 있어요. 언어를 생각했다는 건 모험심이 부족해진 거야. 이제 양콩님은 이제 모험심이 없어. 많이 부족해졌어. 자, 가자. 미지에 대한 미지에 대한 탐험을 리 없어요.